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서안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한중 문화관광 교류 제9회 진주서안 성류꽃의 봄 행사는 크게 5가지 마당으로 펼쳐집니다. 첫째 마당 한중 문화관광 교류 축하공연, 둘째 마당 한중 음식교류전, 셋째 마당 한중 민속공연 전시체험, 넷째 마당 한국관광설명회와 마지막으로 한중 청소년 친선축구 교류전이 5번째 마당입니다. 한국과 중국 진주와 서안 지속적인 문화관광 교류의 교두보인 제9회 진주서안 성류꽃의 봄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